안녕하세요. 코드팩토리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아무나 초보도 배울 수 있는 다트 언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다트 언어에 대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다트 언어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녹음하는 순간에는 플러터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웹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압도적으로 플러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플러터를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다트 언어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언어는 딱히 처음에 세팅을 하셔야 될 게 많지는 않으세요. 저희 딱 준비물이 한 가지가 있으신데 크롬 브라우저 제가 지금 구글을 띄워놨죠. 이 크롬 브라우저만 설치를 해놓으시면 다트 언어를 저희랑 배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먼저 실행을 하시고 URL에다가 datpad.datrang.org 라고 작성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쳐보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트 패드라고 크게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여기에서 저희가 다트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보시면 왼쪽에 저는 코드가 아무것도 작성이 안 돼 있는데 여기 네모난 칸이 있죠. 여기에 코드가 작성이 이미 돼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다 지우시면 돼요. 지우고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코드를 또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다 일단 먼저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이라고 돼 있는 버튼 이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여기 콘솔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이 칸에다가 저희가 실행을 했을 때 코드를 실행했을 때 출력 그리고 결과 값들을 받아내는 부분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결과 값들을 받아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다큐멘테이션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세요. 여러 가지 팁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가 코드를 작성하면서 제가 어떤 변수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그 변수가 어떤 변수인지 뭐 그런 팁들을 여기다 알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별 생각 안 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빨간 부분에다가 저희가 코드를 작성하고 이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 주황색 박스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결과 값이 나온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작성하는 코드는 처음 코드를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코드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계속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점점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작성하는 코드를 그대로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펠링 틀리시면 안 돼요. void, main, 괄호를 열고 괄호를 열면 자동으로 닫히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꼬부리 괄호 꼬부리 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엔터를 넣어가지고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둘게요. 여기에다가 프린트 hello code factory 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서 run 버튼 누르면 실행이 된다 그랬죠. run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콘솔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저희가 작성한 hello code factory 라는 글자가 보이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작성한 이 부분 자 여기에 저희가 void, main, 어쩌고 저쩌고 하고서 괄호 열고 닫고 여러 번 했죠. 이 부분을 main 함수라고 합니다. main 함수는 다트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main 함수에 들어있는 모든 코드들이 실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꼬부리 괄호 있죠. 꼬부리 괄호 이 사이에 있는 코드들이 main 함수를 실행했을 때 실행되는 코드들입니다. 이 사이에 저희가 프린트라고 하고서 hello code factory 라고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프린트라고 작성한 부분은 출력을 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저희가 hello code factory 라고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콘솔에서 hello code factory 라고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함수를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셔야 될 거는 다트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된다. 그리고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 메인 함수의 안에 있는 코드들이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프린트문 프린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hello code factory 라는 글자를 출력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콘솔에 hello code factory 라고 출력값이 나왔다. 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이번 강의 모든 걸 다 이해하신 겁니다. 자 이번 강의 들으시는데 고생이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는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